안녕하세요 미신이로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역마살을 타고 났기 때문에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많이 활동할수록 복이 들어오는 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역마살이 뭐냐 역마살은 말 그대로 역마입니다 여기저기를 많이 다닐 수도 있고 한 장소에 오래있지 못하고 아주 이동이 많고 분주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 일단 이 역마살을 타고난 분들에게 좋은 직업은요 무역업이라든지 관광업 외교라든지 외국어 공부 스튜어디스라든지 비행사라든지 운전하는 직업이라든지 방송일 배송 영업 이런식으로 주변을 활발히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이 있구요 장점으로 치자면 이런 일들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다닐수록 돈을 벌지만 단점으로 치면요 이 역마살이 춤을 당하거나 안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사를 자주 다니시거나 삶에 안정감이 잘 안들어오는 또 그런 흉살로도 분류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보통 역마살은요 일지에 있거나 월지에 있어야 그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사람마다 사주가 다 다르고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띠를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역마살이 대단히 강한 띠는 바로 호랑이띠가 되겠습니다 감옥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후퇴없이 정말 앞으로 쭉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띠는 말그대로 호랑이입니다 산에서 거침없이 여기저기를 활보 하다시피 이 호랑이띠는 역마운이 강하게 돌았을 때 대단히 이동수가 많아진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인신춤이라고 있죠 말그대로 이동을 하더라도 사고수라든지 특히 차량과의 충돌 이런것을 조심한것이 좋고 이 호랑이띠의 역마는요 약간 좀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앞뒤 재지 않고 계획이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역마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랑이띠가 역마 기운을 잘 쓰고 싶으시면 주변에 본인을 가로막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소와의 마찰이 심하다 하더라도 찬찬히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무계획으로 역마를 발동했다가는 많은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호랑이띠는 첫 세력은 좋지만 중요한 순간에 본인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마를 활용한 일을 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일 있을 때 본인을 내려놓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라든지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그런식으로 열심히 살아갈수록 운이 들어오는 띠가 바로 호랑이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역마 쌀로 대반할 수 있는 띠는요 바로 원숭이띠가 되겠습니다 원숭이띠가 나무를 잘 타고 잠시라도 잊지 않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싶어하는 성향은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이 원숭이띠는 계획이 있으면 열심히 다니지만 단점은요 계획이 없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원숭이띠를 귀찮게 할 수 있거든요 스토커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리젤에 관심이 많아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마음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띠가 바로 원숭이띠인데 원숭이띠는요 특히 국내 역마가 강화물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와 인연이 깊다기보다는 국내에서 여기저기를 많이 다닐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으로 역마를 잘 쓰면 운이 좋을 때 본인의 이 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계획없이 다니다 보면 본인은 조금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고독함이라든지 현타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신형이라 그래서 원숭이띠들은 약간 좀 의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을 이유없이 좋아해 주거나 이유없이 뭔가를 같이 해보고자 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국내 역마 물상을 잘 쓰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계획적으로 다니는 것이 좋고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신 것이 좋고 남들의 환경에 휘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역마살에 기운이 강한 띠는요 바로 뱀띠가 되겠습니다 뱀띠는요 뱀처럼 굉장히 분주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을 천관으로 보자면 병화를 의미하거든요 뱀띠는 병화는 햇빛입니다 햇빛은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다시피 이 뱀띠는 처세력은 좋고 남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으나 실속이 없고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뱀띠는 타고나기를 천성이 착하고 그리고 천성이 밝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이 안풀린다 하더라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변을 많이 여행 다니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역마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신 것도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뱀띠의 단점 중에 하나는 실속이 없다 이건데 본인에게 조금만 좋게 웃어주면서 다가와도 그 사람에게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정말 친절해 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뱀띠분들은 원숭이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움직일 때는 어떠한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좋고 사회충이라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본인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간섭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잘 둔 것이 중요하거든요 본인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마 물상이 굉장히 강한 띠는요 바로 돼지띠가 되겠습니다 돼지띠분들은 해외와 인연이 깊은 그런 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돼지띠는요 사주로 치면 수의 기운을 타고 났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흘러야 기본적으로 잘 되는 그런 띠라고 하셨겠습니다 물은요 자구로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여기저기를 마음껏 흐르고 터치를 안 받아야 좋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호랑이띠는 계획성이 없이 여행을 다니거나 역만불세한 것을 쓴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본인은 많이 도와주지만 이 돼지띠는 또 다르게 이내 합이라 그래서 계획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본인의 포커베이스 라든지 본인의 중심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띠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어디를 다니시더라도 계획성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본인만의 길을 가는 것이 좋지 계획성 없이 본인의 삶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환경에 휘두른다 그러면 뱀띠보다도 더욱 더 실속이 없는 그런 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역마물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이 주도하는 역마라면 굉장히 크게 쓸 수 있지만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역마라 그러면요 반드시 그 해가 본인에게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띠마다 타고난 성향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시면서 이 역마의 기운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시동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